사회적 협동조합의 출자 및 책임 사회적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출자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조합원 가입을 하는데 출자금 납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사회적 협동조합 역시 협동조합처럼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인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체로서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는 데에 참여하는 것은 조합원의 의무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정해지는데요. 여기서 출자란 조합원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운영에 소유되는 자금을 출연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좌 이상을 반드시 출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총 출자금의 액수는 제한 없이 조합자율로 설정할 수 있지만 한 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 정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최소 출자 좌수는 조합별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데 가령 정관으로 5좌 이상을 출자하도록 교정했다면 반드시 5좌 이상 출자해야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1인이 납입할 수 있는 출자 좌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조합원 1인이 총 출자 좌수의 30%를 넘게 출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는 납입 출자금에 관계없이 조합의 의사결정에 조합원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1인 한 표라는 협동조합 고유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출자 비율의 제한이 없는 다른 회사와 달리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합원 1인이 출자 좌수 제한을 초과해 출자하더라도 조합의 출자금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출자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현금이 아닌 현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관에서 정한 현물 출자 자산 평가 방식에 따라 출자 자산의 종류, 가격, 수량 등을 평가하여 출자 좌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 그 밖의 동산은 시가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지만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자금 분할 납부 방법 및 시기는 정관으로 정화돼 분할 납부에 따른 조합원의 권리 발생 시점을 명확히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조합원의 권리는 출자금 납부 시 발생하는데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권리 발생 시점이 일부 납부한 때로부터 볼 것인지 완납시로부터 볼 것인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반드시 사업 운영 등을 위해서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 명의로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사용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적 협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작용됩니다.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은 출자금을 담보로 다른 기관에서 자금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합원 탈퇴 시 환급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합에 가입할 설립 동의자가 조합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출자금 납입을 가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의 기초가 되는 자본금, 즉 출자금 납입 총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에 채무가 있더라도 조합원에게 출자금 이외의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유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조합원이 탈퇴하여 출자금 환급을 청구했을 때 해당 조합에 부채가 많아 전액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라 조합원이 부담하는 손실액을 상계한 다음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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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